네 번째 전선의 종류 및 용도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안 나옵니다 여긴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빡스러웠고요 여긴 전선의 종류, 우리 옥내베 선에서는 보통 뭐를 쓰냐면 동선을 쓰죠 동선은 구리선이라고 하죠 구리선, 구리선은 크게 연동선과 경동선이 있어요 연동선은 부두를 연자, 부두로니까 옥내용에서 많이 쓰고요 경동선, 이 경자가 딱딱할 경이죠 강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옥내용이 아니라 옥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리선은 이렇게 있다 그럼 거기 간단하게 보면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 연동선, 우리가 아이부전선, 지부전선 이런 게 대부분 다 연동선이다 참고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경동선, 옥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입선이라든가 전보산대에서 우리 집도는 게 인입선이에요 그 인입선은 옥내예요 옥외에요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전봇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변화키가 있으면 주상 변화키라고 그러죠 기둥 주차, 위상차, 기둥 위에 있는 변화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땅속에 있으면 지중 변화키고 그러면 이제 22900이 이렇게 있고 변화키 얹혀서 220V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내의 옥외에요 당연히 옥외니까 경동선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 22900이고 여기 몇 볼트가 지나가죠? 220V가 지나가죠? 우리 집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면 바로 저압설로라고 하는 거죠 저압설로입니다 얘는 특급설로 얘는 저압설로 정확히 보면 저압, 가공, 배전설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압, 600V 이하가 저압이고 나중에 설비시나 배우지만 600V 이하가 저압이고 땅 위니까 가공, 전무산대니까 배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저압, 가공, 배전설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22900은 뭐예요? 22900은 우리가 7000V 이상을 땁시다 특고압 원래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는데 7000V 이상을 땁시다 특고압 원래 특별고압, 특급, 줄여서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물 아래 특고압, 가공, 배전설로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줄여서 특고압, 배전설로 얘는 저압, 배전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 OW이란 말이에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OW 그래서 RW, 그래서 저압설로에서 사용한다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계형, 비닐, 절연전선이다라고 해요 이게 쓴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죠 저압설로에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OW 참고적으로 시험에 나왔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거기 뭐 주요 비닐, 절연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자, 약, 명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여기 나왔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두 번째 ACSR, 아까 강심 알림전선입니다 거기에 보면 얘가 어디 쓴다 1호사, 3, 4, 5, 7, 6화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철탑을 보면 피복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철탑이 지나가는데 세 가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피복이 안 돼 이게 바로 우리는 ACSR, 강심 알림전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1호사는 뭐는요? 1호사 1호사 송전술에 사용하는 전술이 뭐다? ACSR 전술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론 명칭 정도는 안 나와요 시시에서 그래서 진행사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나 기사에서는 1호사에는 어떤 전술을 사용한다? ACSR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빨리 눈치를 볼 게 뭐냐면 비교를 해봐야 돼요 경동선은 오경이라고 했죠 그죠? 아까 경동선 그런데 지금 ACSR 전술도 철탑이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당연히 오개죠 그러면 왜 구리선을 쓰려다가 왜 알림을 썼느냐 돈이죠 돈 돈 돈 돈 돈 돈 돈이죠 돈 그러니까 굳이 비교한다면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솔직히 돈이 싸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성만 따지면 안 되죠 그래서 굳이 비교해 봤더니 거기 표가 나오죠 자 경동선 경동선을 기준화하는 거예요 경동선이 그 표는 외우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표는 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경동선이 이를 때 ACSR는 강심이 들어가니까 두 배 가까이 튼튼하다 그죠? ACSR는 튼튼하구나 강심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직경 왜냐하면 앞에 가운데에 강심을 집어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경이 커진다 직경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중 구리가 무겁고 알루미늄이 가볍다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ACSR은 강심 알루미늄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 가볍고 강하고 직경이 크다 이게 답이에요